앞으로는 강주 망얼묘지 분묘 분양을 강주시민뿐만 아니라 강주 인근의 5개 시군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주시청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 행복생활권인 전남 나주와 담양, 장성, 화순, 한평 5개 시군 주민에게 망얼묘지 공원에 조성되는 파리용 가족봉안 평장 분묘를 분양합니다. 이번 개방은 행복생활권 파리용 가족봉안 평장 분묘 1,800기를 조성한 데 따른 것으로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일로부터 60년간입니다. 분양은 광주시와 나주시, 화순군 등의 주민등록범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안치 대상은 민법상 가족이면 됩니다. 분양 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망얼묘지공원 관리사무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1월 1일자로 25개 공공기관의 청소, 시설, 경비 등 비정규직 영역노동자 3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직접 고용 전환된 주요 기관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89명, 보건환경연구원 7명, 소방안전본부 38명 등 총 25개 기관 300명이며 직접 고용 전환 분석 결과 임금은 직접 고용 시 2015년 용역비용 대비 평균 13.4% 인상됐고 예산은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평균 15.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직접 고용 전환 시 5억 6,272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대신 노동자 임금은 평균 15.8% 인상됐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016년 2월 28일까지 결식 우려가 있는 조소득층 아동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급식 지원자 중 계속 지원 대상자와 올해 급식 신청자 등 1만 7,352명에게 급식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지역범상 지원 대상가정, 소등인정액이 최저생겨비 130%인 맞벌이 가구와 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반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빅골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